가로무! 정돈! 아우 잘 잤다! 아... 어깨무가... 다시 할게 자, 레디 아우 잘 잤다 아, 잘 잤다 아, 좋은 아침! 응, 뭐야 가로무 어디지? 응? 가로무! 가로무! 어디갔어? 설마 아니, 얘는 물에서 자냐? 가로무! 일어나 가로무! 아우! 일어나 일어나! 아침이라고 일어나 일어났다고요? 수인님 일어났어요 잘 잤어 가로무? 아, 꿀잠? 아, 꿀잠이 없어? 자, 그러면 우리 오늘도 어, 알파모나씨한테 가볼까? 그러면 아, 오늘 졸린데 근데 아구무 얘는 어디간거야 도대체? 이잍! 이잍! 아! 아, 잠깐만 가로무 일로와봐 나 너 타고싶어 여기 있어야겠구만 아, 무거운데 어? 뭘 무거워? 무겁지않아 아, 저 그리고 꿈속에서 가로무 만났는데요 가로무 지금 해변가에 있더라구요 가로무 지금 해변가에 있더라구요 여기, 너 여기 있는데? 뭔 소리야 아, 가로무 아니라 아구먼이요 아구먼? 아구먼 해변가에 있다고? 네 해변가에 놀고있는거야 지금? 해변가에서 지금 막 띵가띵가 놀고있던데 막 불쇼하면서 이런 어쩐지 안보이더라 나쁜놈 자기 혼자만 놀고 그니까 자기 혼자만 놀 수 있어 어떻게 아, 됐다 내리시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알파모아저씨 오늘은 또 무슨일이 있나요? 어, 소개나 쫀득군 안그래도 자네를 부를 생각이었다네 자네 팝핀몬 이전은 또 어느정도 성장 가능성이 보이더군 그래서 자네에게 퀘스트를 주겠네 가로무 어딨어 야 우리한테 퀘스트인데 아 너무 신난다 너가 좀 더 너가 더 강해질 수 있나봐 아 너무 신난다 신나게 좀 더 신나게 해봐 와우! 너무 신나는거야? 너무 신나구요? 성숙기 디지몬 사양토로 가서 성숙기 디지몬 다섯마리를 잡아오게나 그럼 자네의 디지몬이 한층 더 강해질걸세 라는데 가자 어딘지 알지 가자 어디였죠? 어디라고요? 그 성숙기 디지몬 사양톡 아하 히든 노크 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아파 이거 아프단 말이야 나 무거워 가르몬? 넷 암 무겁지? 아하 아하 아 아 이거 보이니 이거? 암흑 없지? 그치? 자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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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하세요 빵빵 직진하세요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좌회전 자 우회전 우회전 직진 좌회전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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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든 펀치! 히든 펀치는 뭐야? 화이팅! 가루몬! 화이팅! 아아악! 가루몬!!! 가루몬! 죽으면 어떡해! 저 이거 가격하지 말입니다 너무 가격한데요? 아 파워 고고고고 이빨! 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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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고무 이빨은 뭐야? 너 요즘 원피스 보니? 어디 갈았지? 아 잘했다 가로몬 자 여기 있는 버드라몬도 잡아봐 버드라.. 버드라몬? 버드라몬 버드라몬 기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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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싸워라 가로몬 이겨라 야 싸웨어 세다노 아프다 여기 용가리 치킨 먹자 용가리 치킨 히든 너크 쥔이 피키시죠 걸리시면 사망하시니까 탁 히든 너크 쎈데 히든 너크 아 아파 히든 너크 히든 너크 잡았다 얘는 아까 잡았잖아 자 얘 두마리 남았다 이제 파이팅 파이 손에 뭘 낀거야 손에 이상한거 끼지 내가 몇번에 말해 히든 너크 오오 가로몬 강한데 야 마지막은 좀 살살 때리면서 잡아 너 너무 세다 아 좀 봐줄까 친구야 봐주면서 해봐 봐주면서 질리 있던 너 ended어 까르모 구 server 가로몬 잡았다 파이팅 아 주인이 너무 깜짝 놀랐지 말일 둘 자 쌍아 커르몬 히든 너크 어떠 loyalty 3 다 이빈 ты 빨리! 아 아파 한 번 더 한 번 더! 할 수 있어? 마지막! 인줄 알았지만 한 번 더! 한 번 더 해야 되는데? 그리고 마지막! 아닌데? 하지마 한 번 더! 아 나이스! 아이 잘했어 가르몬 역시도 대단한 아이구나 어? 잠깐만 땡 뭐야? 일단 쟤는 싫어요 너랑 똑같이 생겼는데? 에이 내가 뭐 훨씬 더 잘생겼지 가르몬! 어? 검은 가르몬이야! 저.. 친군가? 저 친구도 검은색 기어 때문에 저렇게 됐나봐 와이씨 쟤가 더 잘생겼네 아이 너무 부럽다 뭔 소리야 가르몬 니가 더 잘생겼지 하긴 뭐 오늘 갔다네 검은색이 가르몬 저 친구가 검은색 기어 때문에 아파하니까 빨리 저 친구를 어? 혼내줘가지고 검은색 기어를 떼내자 검은색 기어 때문에 저 친구는 지금 제정신 아닐거라고 가라 가르몬! 일단 지금!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오케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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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블랙 가르몬 마 멋? 꺼드라고? 이런 나쁜 녀석 검은기어 땜에 정식을 저장하고 있어 이 녀석이 나보다 못생겼으면서 남 때리고 도망가기 Falber 역시 검 같은 노丈夫 여기에서 보고계세요 여기서 제가 혼쭐 내드릴게요 어떡해 가로몬 너무 빠르게 잡은거 아니야? 잘했어 가로몬 돌아가자 이제 검은가루몬 검은가루몬도 기어가 빠졌으니까 이제 멀쩡한 제장치로 돌아왔을거야 자 이리 타면 바로 튕기러 이리와 가자 다행이다 우리 가루몬은 생각보다 세구나 당연하죠 자 가자 걸어가 자박자박 자 우회전 해주세요 배고파? 좌회전 좌회전이요 좌회전 넌 왜 이렇게 배가 고프니 맨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또? 아니 어제 왕고기들 많이 먹었잖아 안돼 왕고기들은 안돼 뭐 먹어야되는데 못걷겠다 빨리 걸어 배고파서 못걷겠네 디지몬 악대한다 여기 따라와 빨리 빨리 그럼 고기창고 갔다와 왜 이렇게 배고파하는거야 아이고 배고파서 걷지를 못하겠네 잘 걷네 이건 뛰는거구요 빨리 따라와 먹고 가자 배고프다 배고파 식사합시다 여기 고기 있을거야 야 저기있다 거대양 야 거대 랩랩 잡아라 양거기 일로와 양아 오 맛있쩡 쩌루루루루루루루루 됐지 고기 고기는 여기있는데 뭘 먹는거야 도대체 자 따라와 먹고싶으면 네 아이 정말 아저씨한테 가자 이제 우리 다섯마리 다 잡았으니까 아저씨가 뭔가 줄거라구 아 룰루루루루 이상한거 안주시겠지 아저씬데 자 먹어 이거 얌 마이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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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겠다 나도 빨리달리고싶다 아저씨 저희왔어요 히히 어 뭐지 블루카드 아 그리고 여기 기아야 아저씨 흠 검은 기어가 또 나왔구만 점점 더 심해지는거 같군 일단 자네게 이걸 주겠네 자네 디지몬에게 이걸 주게나 어 5 가루몬 블루카드야 오 뭔데 이게 노에게 줄라는데 자 아 또 이상한 파이짱 아 이상한거 오오오오오오오 teaches 아 가루몬 오가루몬으로 진화했어 대박이다 seat 심자 못생겨진거야 그치 아냐 너 진짜 멋있어 지금 와 짱이다 타고 다녀야지 와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